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트레저와 팩트 체크, MBTI결 이 성격 유형 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. 그래도 많이 어려워하진 않아요.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아요. 안녕하세요. 방긋다입니다. 저 소개 잘합니다. 어려워할 이유가 없죠. 왜냐면 자기 소개를 하면 되는 거니까. 가수니까 주목을 받아야 하죠.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안 되는데. 아니죠. 제가 대화를 하려면 저희 팀은 말을 안 하죠? 누가 내 거는 어색함도 싫고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금방 어울려요. 그래도 좀 어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. 뭐 별로 말을 안 하거나 그런 친구 있으면 아하사이가 친해지기가 좀 어려웠어요.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친해졌어요. 준규랑 친해지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. 내가 오늘 엄청 잘 된다면 내 생각도 하고 막 무대하고 있는 생각도 하고요. 지구가 왜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쓸 사람일까 하면서 가끔 엄마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원상가라 상상인가 개요. 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. 딱히 대체 상상보다는 경험이 더 의존. 어우 전 경험이 엄청 의존해요. 경험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. 경험을 할 때 상상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. 연질을 많이 해본 적도 없기도 하고 일을 하지도 않아서 아니요 이거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. 제가 자신한테 화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딱히 이거는 그렇게 많이 화나진 않아요. 있죠 이거. 사람들 때문에 화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. 비 비 비 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. 아니요 걱정 많이 하죠.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돼.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 행동에도 조심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해요. 걱정해야 돼요. 걱정은 왜 해요. 눈이 싹 까는 거 알잖아. 맞아요. 이래서 계속 확인해봐요.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. 끝까지 묻어줄 것 같아요. 이제 어떻게 해골을 하니. 아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해골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일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해골 잘 할 것 같아요. 중요한 결정이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. 그죠? 논리가 중요하죠.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근데 머리로는 닭가슴살 먹으라 하지만 마음에서는 햄버거 먹고 싶은 거죠. 오히려 닭가슴살을 먹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햄버거 먹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두 끼를 먹는다잖아요. 닭가슴살 먹을 시간에 햄버거를 한 번 먹고 그 포만감의 그 하루를 유지하는 거예요. 마음이 중요합니다.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들어줍니다. 일단 슬퍼하는 기분 자체를 풀어주고 싶어하는 제가 알고 있고 도움을 주고 싶은 선에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일단은 정신적인 지지를 많이 제공하긴 하죠. 좀 더 해결책을 찾아주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잠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저는 모든 걸 적응 비동인 것 같아요. 알던지 그러죠. 사실이 뒷받침이 돼야 그래서 체계적인 것이 중요하죠. 체계적이어야 적응도 잘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것도 적응이 잘 돼야 체계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호감을 얻는 것이 곧 권력 아닐까요? 모두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. 권력 따위 필요 없어요.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권력이 아니에요.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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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죠. 매우 철저하네요. 무조건 철저했습니다. 계획대로 이행을 하려고 하는 편이죠. 저는 몇 시까지 쫓기는 느낌이 있어서 우선 몸보다 갈 것 같아요. 시간이 아깝잖아요. 헛되게 보내면. 아니에요. 아니요. 너무 빡빡해요. 계획적으로 하면 사람이 자유롭게 집근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. 잘 지키려고 노력하죠. 아니요. 가끔 있어요. 사회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한다. 주도하고 나가야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거 끝났어요? 그거 바로 나와요? 저는 최기 발랄한 활동가라고 합니다. 저 되게 내향적이었거든요. 바뀌긴 했나 봐요. 맞는 것 같아요. 열정적인 중재자이래요.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도 내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맞는 것 같고. 대단한 황솔잔데요. 외향적이고, 직관적이고, 이성적 사고형이고, 계획형이고, 순종형.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. ENTJ-T 이제 택트체크를 할 시간이 왔는데 N 빼고 직관형인 것 빼고 다 저랑 반대예요. 저랑 준규랑 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. 하나 정도는 겹치고 이게 공감대인 거죠. 택트가 아닌 거라 됐지만 근데 지금 준규나 제가 둘 중 한 명이 좀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 아예 싹 다 정반대였거든요. 다음부터는 확실한 말만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확실하게